지난 10일, 인도 마디아 프라데시주에서 촬영된 CCTV 영상입니다. 길가에는 차들이 주차돼 있고, 주차된 빨간 차량 앞에는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요. 이때 한쪽에서 대형 컨테이너 트럭이 두 사람이 있는 도로로 달려오기 시작합니다. 빠르게 코너를 돌던 컨테이너 트럭이 통제력을 잃고 기웃둥 하더니 그대로 쿵! 전복되고 맙니다. 서서 대화를 나누던 사람은 컨테이너가 넘어지기 시작하자 바로 도망갔고, 오토바이에 타있던 사람도 뒤늦게 알아차리고는 즉시 자리를 피했는데요. 이를 목격한 근처 사람들은 재빨리 현장으로 달려가 컨테이너 트럭 운전자를 구조했고, 컨테이너 트럭 운전자는 다행히 경미한 부상을 입었다고 전해졌습니다. 당국 경찰은 인근 매장에서 촬영된 CCTV 영상을 확보해 정확한 사고 원인에 대해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